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알테오젠이 빅 파마적 머크와 매각 협상이 오고 있는 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크나 알테오젠 시장이 굉장히 잘 알려진 기업들이잖아요.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알테오젠은 시총 3조 원대로 1세대 바이오 벤처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는 시총 34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빅 파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항암제 키트루다를 개발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니 이 머크가 알테오젠의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테오젠은 현재 머크의 박순재 대표 지분 19.4%를 넘기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박 대표가 알테오젠 지분 19.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머크가 약 1조 원을 제시를 했고 알테오젠은 이거에 대한 희망 가격을 이것보다 조금 높은 1조 3천억 원 수준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의 대리인 협상 기한은 11월 말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조 원이 좀 넘는 가격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회사가 원래 알던 회사라고요? 네, 오랜 파트너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에 머크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을 4조 6천억 원의 기술 수출했었습니다. 이 기술 수출은 비독점 계약 형태였고 비독점 계약이요? 네, 판매에 따른 어떤 로열티가 정해졌던 이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크가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머크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 알테오젠의 전체 계약금 4조 6천억 원 이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머크가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알테오젠에 전한 걸로 알려졌고 이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전체 계약 규모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알테오젠을 찾아와서 알테오젠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도 의약품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얘기했고 알테오젠이 이를 머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머크는 우리가 그러면 이걸 독점 계약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했고 그런 과정에서 M&A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머크가 알테오젠과 거래를 계속하다 보니까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적 계약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계약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황을 좀 더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M&A 딜이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알테오젠에는 여전히 좋은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독점 계약으로만 바뀌어도 증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이 받는 단계별 기술료라고 불리는 마이스톤 규모가 수조원 때 일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 한 증권사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머크는 키투루다 SC랑 관련해서 알테오젠과 현재 비독점 계약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이 되면 이 제품이 출시된 2028년에 매출이 20조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알테오젠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누적 마이스톤은 수조원대에 이를 걸로 축축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독점 계약 이슈가 이제 좀 붉어지면서 이달 들어서 알테오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오늘 7만 7,100원인데 거의 뭐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최고가는 아니죠? 어제가 최고가였네요. 7만 8,600원까지 갔습니다. 네, 네. 이달 1일까지만 해도 4만 3천 원대였는데 이제 급격히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도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입장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비밀리에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 측은 이제 항구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 공개 매수를 하는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전해왔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흐름적으로 보면 이 알테오젠의 매각 이슈는 계속 불거져 왔고 또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런 전망이 좀 시장에서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인가요? 네,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가 이제 창업자신데요. 1954년생으로 이미 은퇴할 나이를 넘으셨습니다. 자녀가 있으신데 이제 자녀분은 박 대표님의 R&D를 그러니까 가업 승계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 걸로 알려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땅한 후인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매각은 좀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오리온 그룹에서도 알테오젠 매각을 좀 타진을 했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좀 같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대기업이나 글로벌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에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기술력에 대해서 여쭙는 것 같은데 알테오젠은 제형 변화 플랫폼 기술이랑 바이오 시밀러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약물 전달 방식을 바꾸는 기술인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건 알테오젠이 만든 원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개발한 곳이 딱 두 곳인데 그 중 한 곳이 알테오젠입니다. 두 곳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 SC 제형,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 SC 제형으로 바꿔서 주사를 하면 기존의 IV 제형 같은 경우는 4시간에 5시간 정도 병원에서 맞아야 한다면 이 SC 제형은 환자가 집에서 한 5분 정도로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해진 거네요? 네, 의약품 편의성을 아주 많이 높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서도 알테오젠의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이번 M&A가 좀 잘 마무리되고 성사가 된다면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의 매각이 된 첫 번째 바이오 벤처가 됩니다. 이미 이제 알테오젠은 바이오 벤처 1세대라는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이런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번에 머쿠아의 M&A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